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건표가 끝난 이후에 소송 대리인단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7월 9일날 열렸습니다. 이번 재건표 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이 있지만 도저히 시민으로서 또 선거 문제를 관찰해온 사람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관위가 대법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4월 15일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하고 사본을 제출했다는 그런 진술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범죄에 대한 자백 이상 이하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한 이동환 변호사의 그런 기자회견 모습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의 재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동환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소송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소송은 증거를 갖고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핵심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증거는 투표지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기표를 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은 투표지를 다량으로 발견한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의 소송은 단순히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디지털 증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아예 전산장비에 의해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선거는 전산선거이고 바로 디지털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증거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자회견단에서 브리핑한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86조에 따르면 투표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28조는 후보자는 선거 쟁송을 제기하는 데에 증거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원이 투표지 및 투표력 등의 보존 신청을 할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의 이미지 센서에 투표지 모양이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와 결합된 별도의 제어용 노트북 LG그램 PC에 바로 4.15 총선 당시에 생선된 투표지 파일 원본이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센서에 의해서 디지털화된 이미지 저장 분류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자화된 투표지를 갖고 개표 상황포가 만들게 됩니다. 개표 상황포도 전산에 의해서 계산되고 출력되기 때문에 전산정거 디지털정거에 해당됩니다. 전산화된 개표 상황포를 근거로 해서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실물 투표지가 아니라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입니다. 그만큼 디지털정거가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날 국회의원 당선자를 발표한 근거는 곧바로 전자화된 문서인 개표 상황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표 상황포의 근거는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원고 선거인단의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78조 제3항은 개표 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며 만일에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후보가 있다면 선거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선거의 전제가 전자선거이기 때문에 디지털정거로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공직선거법 278조 3항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여기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자적 검증을 말합니다. 전자적 검증은 디지털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 즉 디지털 포렌식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검증을 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이나 대법원이 포렌식 검증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개표 사무를 수행하며 생성한 전자화된 이미지 파일은 사실상 투표지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전산화된 투표지입니다. 소송 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은 2010년 10월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판부에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였다 하는데 그것이 사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소송 처음부터 결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당일날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로 사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4.15 총선 당시에 생성되어 제어용 컴퓨터에 저장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복사를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지털 복사를 했다. 그것은 전자적으로 복사를 해서 임의로 제출한 겁니다. 재판부가 사본을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본이 조작되지 않았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그렇게 제출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본의 원천이 되는 원본이 정확해야 됩니다. 즉 위조 및 변조되지 않아야 됩니다. 원본의 무결성이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디지털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본이 원본과 동일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동일성입니다. 무결성과 동일성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디지털 증거를 증거물로 채택할 때 사용하는 양대 조건입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행법제 141조 공용수료 등 무효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삭제한 겁니다. 그건 증거인멸죄입니다. 1년 전부터 저는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거대배서 원본 파일을 증거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2항, 18항, 26항을 제외한다에 대해서 증거보전을 실시한다는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거의 10가지 핵심적인 그런 증거를 보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외한 것은 18항의 개표기 일체, 제어용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20항의 제어용 컴퓨터, 21항의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선거관리 통합 서버, 23항의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고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은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선거의 무결성을 밝히는데 그렇지만 대법원은 그것을 지방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산장비와 자료 등 디지털 증거를 증거보전 신청에서 대부분 제외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1년 넘게 과연 우리가 검증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문을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 6월 28일 드디어 대법관님을 앞에 두고 감동적으로 저는 직접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동한 변호사가 소위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제 이미지 파일을 선관위 측에 입을 통해 가지고 삭제했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사본을 제출했을까? 당연히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왜 사본을 그들을 제출했을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동한 변호사의 그런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변호사가 6월 28일 재검표 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에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대법관님, 스스로도 이미지 파일 원본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 원본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미지 파일 원본이 존재하는 겁니까? 대법관님께서 직접 피고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 측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7, 8명의 관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수기한 이후에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본 파일은 없습니다. 원본 파일은 없습니다. 모든 참관인들과 부장판사들 그리고 대법관이 뭐라고 하는 아주 그냥 놀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자 대법관이 재차 묻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자 선관위 측의 관계자들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답입니다.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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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대답이 선관위 측으로 돌아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 도대체 지금 뭘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곧 투표지라는 겁니다. 투표지를 옵션 겁니다. 법을 위반한 겁니다. 재건표가 시작되기 전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의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경찰들은 핸드폰 같은 디지털 기계를 압수한 적각 디지털 포렌식을 바로 실시합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수사 관행입니다. 바로 그것을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법률상 반드시 보관해야 될 공문서를 없애버린 겁니다. 법률적 검토 결과 이동환 변호사는 행법 제 141조 공용수료 무효죄에 정확하게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자기록을 손상 또는 언닉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날 이동환 변호사는 선관위 측의 말을 듣고 그것은 곧바로 범죄의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원본 파일이 없는 경우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법원의 성명 요청서에서 원고 측이 원본과 어떻게 대조할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관위 측 답변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 될 특별한 소유, 숨겨야 될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삭제했다. 이렇게 엄격결에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4.15 총선이 끝났을 때 선관이 발표된 통계수치, 투표함에 들어있는 실물 투표자 수, 투표지수, 그리고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서로서로 달랐기 때문에 도저히 재건표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있는 그대로의 그런 4.15 총선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은 4월 15일 날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아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통계와 불일치,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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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삭제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